와 나 처음부터 룰루 했었으면 지금 티어 지금 내가 보기엔 존나 올라있다 진짜 흥춘현이랑 같은 티어 있다 아 복부 좀 느껴졌다 내가 룰루 존나 좋아 개사기야 개사기라고 하자마자 튀져버리기 으이그 아 아 아 아이고 대발란스 형님 구고개 상대한테 W 쓰는 것도 좀 인지할게 W 쓰는 것도 좀 인지할게 아 문제 있었다 방금 전에 존나 미안하네 고고 바참 텔 바보 알리아 잡어 잡어 나잇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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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룰루는 이런 챔프 아니냐 시바 어 아 야 근데 룰루 챔프 괜찮다 버스 타기엔 괜찮다 왜 페이커가 이렇게 하는지 알겠다 하 페이커 들겸 아 잠깐만요 아 해버리기도 하도 안하니까 이것도 이미 꼬여 해버리기도 하도 안해가지고 아이고 대발란스 형님 101개 띵허와 감사해요 야 야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계속 이기 야 선혜조 아리 존나 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짜증 아 짜증 짜증 존나 짜증 야 무므 바탕 간다잉 무므 바탕 간다 이거 진거 같다 터진거 같은데 궁 있으면 낙이 난다 이새끼는 지 혼자 써버리기 이새끼 갱플 잘컸냐 지금 이 킬 피제스 이었씨 씨발 탑 로민까지 저기 어서와라 W는 미니언한테 못쓰나보다잉 가라 쭈꾸미 안될거 같은데요 치다가 게임 터질거 같은데 아 아 뭐 궁이 또 돌아 아 개트롤하네 나 이번판 아 간만에 롤루해서 아 궁 있는지 몰랐어 이거는 아 빠진줄 알았어 이게 ивита 이거 Annoyer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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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꼬바리 잘 해볼게 들어오면 W부터 쏠 것 좀 인지해야겠네 이속 버프 뭐 원딜이라든지 판단을 좀 잘해야겠네 원딜이라든지 딜러한테 써줄지 음 좋아 아 저 다이브 당할 것 같은데 가져야겠다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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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객님 아리 아리요 아리 여기 있는 것 같다 여기 나이트 샷 나이트 샷 히히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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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미드전골 똥 못 줬네 지금 아 갱플이 약간 희망이거든 지금 리치베이 아 숙련도가 좀 딸리긴 하네 아직 근데 좀만 연수하면 될 것 같은데 제프가 R이 5킬 130개 아 다 터져 아 몰라 갱플이 지금 주단 잘 크긴 했거든요 갱플 넉바를 찾아보면 안 돼 아 아 그리고 자몽비님도 오시게팽글감사해요 고마워요 자몽비님도 감사해요 잘쓰게요 고마워요 오시게팽글감사해요 어서와요 아 뭐 처음하니까 좀 쌓을수도 있는거지 또 들어와봐 뭐야 뭐야 한방 뭐야 한방 아 아 똥 지렸다 이거 아 이번판 진짜 아 아 룰루 쉬울줄 알고 했는데 치킨 쉬웠는데 아 너무 많이 달렸다 한번 더 가볼게 다음판 쟤 왜 변이 안됐냐 방금 변이 썼던거 같은데 아 아 아 뭐 1말람이 진짜 아까부터 죽바부르구나 아직 모르겄다 이거 하는거 보니까 피자 아직 몰라요 이거 페이커 템 그대로 들어가고 있거든 지금 이거 이길 것 같아요 게임 왠지 게임이 이길 것 같아 이거 왕테 요우무 닌탑 망치 뭐야 어디 죽었냐 보견보호주의님 10개 팬과 감사해요 보견보호주의님 고마워요 내가 많이 죽기도 했는데 나보다 게임이 안돌아간 것 같다 이거 들어오는 애들 많으니까 이거 진짜 갱플 믿고 가면 이겨요 진짜로 이걸? 야 앞댄시 뭔데 야 뭐해 아 알리 이새끼 메라 빙했네 이새끼 아 정신이 없네 잼이 정신이 없어 갱플 습통 캐리나오냐 갱플 습통 캐리나오냐 이 습통 앙카로 이거 갱이다 이거 갱플 습통을 왜 안쓰지 갱플 왜 습통을 안쓰지 갱플 왜 습통을 안쓰지 아직 좀 미흡한건가 그냥 아 아직 내가 보기에는 갱플 아직 많이 안해본 것 같아 처음에 힘들어 갱플할때 나 진짜 개많이 죽었어 갱플할때 힘들어서 습통 쓸지 몰라서 아 개힘들어요 처음에는 아 인정해 저 이해해 저 뭔지 처음에는 진짜 이해 안돼가지고 한 열댓판 헤매다가 좀 알게되면 개사기란거 알게되지 Q에 이제 몰빵하는 애들 있어 아 처음엔 존나 힘들어 진짜 아래 불필 누래 아직 이용이고 이용이 2분 현빈을 이미 에 includes gado 보기만이 툡할때 사람 낮게하는데 삼천번 걸림 개소리 하지마 한 참 이 새끼야 1500판 정도 했어 개오바하네 아 뭔일이야 이거 다 아 롤러 한번 더 해보고싶은데 아 몇폰만 더 하면 될거같은데 갱플레형 형 소통 쓸줄 모르죠 아 남탄은 나도 남탄하는거 아닌데 아직 갱플레형 많이 안해봤죠